안녕하세요 산사람 입니다 아 오늘 운동 삼아 가지고 찬바람도 살짝 불고 해서 잠깐 어 송이산에 한번 정찰산행 한번 가봤습니다 운동도 할 겸 한번도 나오는데 어 조만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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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바람이 조금 시원합니다 으 으 으 그래서 으 뭐 으 으 으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거미들이 빌목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도착하자니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자 얼굴을 볼 수 있을지 이따가 뵙겠습니다 항상 이맘때만 되면 송이 얼굴이 그립됩니다 힘들어도 산에 가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이 송이 하시는 분들의 자 공천점이라 생각합니다 도김미라 딱 있네 지금 경산도 쪽은 너무 가물어 가지고 비가 좀 내려야될게 빌목 Geo 빌목 mart 빌 bombs 네 빌목 선에서 kam 흐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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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쇼 어디 있을까요 보이십니까? 여기 있습니다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통통하니... 맛있게 생겼네... 아 좋다 자 또 찾아뵙겠습니다 또 저 앞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좀 잘 보이지? 살포시 내밀고 있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자... 6,700m의 고산의 빠이산송입니다 단단합니다 단단합니다 아 좋다 지금 드신 분들이 주문이 막 들어오는데 물량이 달립니다 물량이 자... 자... 또 열심히 타보겠습니다 그런거 맞춰주려면 신호 주고 동생 주고 이렇게... 자... 또 타보겠습니다 요 하나 있습니다 로봇 옅 자... 아... 좋다... 좋다... 자 한 번씩 시간나는대로 또 이렇게 정찰산행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